안녕하세요. 선프로티비의 권선우 신혜승입니다. 뭐 김에입니까? 코코넛은 여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받는 건 조금 거리가 있죠. 그렇게 오늘 11월 11일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오늘도 한번 뉴스 가볼까요?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 다우존스는 0.59%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09% 상승했고 S&P500도 0.38% 상승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들 한 번씩 다들 넘어갔다 왔고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세가 굉장히 좋죠. 일단 트럼프의 우선주의가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고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고돼 있고 고용도 괜찮고 물가는 잡혀가는 분위기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오늘 원래 뉴스 사면서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오늘 매일경제에서 기획 리포트로 돈도 사람도 떠난다. 그래가지고 투자이민 같은 거 얘기 좀 있거든요. 진짜 그런다면서요? 우리가 미국 투자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투자는 투자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떠난다고 투자이민은 그냥 큰 돈 가지고 나가는 건데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크게 돈 버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게 상속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경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상속세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거는 그냥 국내적인 이슈일 때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 것들이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유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국제적으로 이동이 좀 더 수월해지면 수월해질수록 이거는 국내적인 정의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금투세에 대해서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적인 부분들은 국내적인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냥 자본이든 사람이든 그냥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런 민원들을 눈앞에 보이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면 뭐가 되는가. 그리고 이번에 또 반도체 얘기할 때 52시간제 폐지하는 걸 좀 넣었었거든요. 52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하고 기업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초과 근로를 했을 때 거기에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들도 너무나 쉽게 미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냥 52시간 풀어가지고 야 법상 문제 없으니까 가서 일해. 주말에는 부장님하고 등산 가야지. 평소에는 일 끝나고 나면 회식해야지.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제가 있냐 없냐가 정말 인재들을 열심히 뛰게 만드는 동력이 52시간 제도였기 때문이냐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한 거였느냐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일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국에 남는 거지 그냥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하나 바꾼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면 첫 번째 뉴스부터는 약간 마이크를 살짝 올리시면 우리 아마 듣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이 약간 작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대요? 네. 그래서 약간 위치만 좀 교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스페이스X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스페이스X에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졌던 건 뭐가 있냐면 물론 공장 가동률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되고 2차인지 캐지밀할 때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진짜 강자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버블 때는 배터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까 증설도 엄청나게 하고 품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캐지음을 겪으면서 서로들 한 번씩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는 급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무조건 물량을 채우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달려왔는데 달려왔는데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고서 그럼 그 다음에 주문을 누구한테 넣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이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제일 잘 될 곳은 1차에서 실력을 보여준 쪽이 잘 될 겁니다. 이건 꼭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그래요. 소재 쓸 때 그전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일단 급하니까 막 썼는데 거기서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제 편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이 벌어져가고 가격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좀 품질이 낮으면 더 낮춰가지고 이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 워낙 서로들 적자 보면서 그냥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티가 좀 안 날 건데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특정 업체들이 좀 나와서 그렇지만 이번에 그 스페이스X에서 이걸 쓰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달이나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스타쉽이라고 이거 굉장히 큰 우주선입니다. 이 스타쉽 뭐 여기서 뭐 사람 태워서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우주선이 한 5명 정도 그러면 이제 100명이니까 이건 진짜 만만치 않은 사이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이유가 사실 스페이스X에서 배터리를 써봐야 네.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넣는다는 거는 이제 물량이라든지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 이게 크게 기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좀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스페이스X에서 쓰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하는 것으로 계속 논의가 됐던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예전에 그 메모리 컨트롤러 만드는 파두 같은 회사도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걸로 다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진 않고 그렇겠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꾸 터지고 그래갖고 물론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뭘 하면 그때는 또 물량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우주에다가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달에다가 도시도 만들고 그러면은 물량이 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도 그때 이제 스페이스X에다가 파두도 납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기가 좋다.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을 건데 올라가다가 자꾸 터졌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납품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우주라는 그 혹독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뭐 1500도가 넘는 고온과 대기압의 60배가 넘는 고압 26,000km가 넘는 고속에서도 제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안 그래도 2차전지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이미지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 스페이스X 납품할 때 보면은 그 되게 잘 한대요. 그쪽에서 뭐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우주라는 환경에서 뭘 해보질 않았는데 여기에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질의를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X에서는 아 우주에 가서 쓰는 거는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우리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근히 굉장히 협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앤솔이 아니 스페이스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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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이걸 이거대로 하려고 하면은 조금 비싼 돈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도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니 실무부서장 선에서 오케이 그거는 뭐 리즈너블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바로 올려주고 근데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이거를 뭐 자기들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풀어줬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돈은 이만큼 쓴 거니까 이거는 좀 빼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엘지엔솔이 또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데 좀 들어가는 거 네. 그것도 뭐 휴머노이드가 전기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최근에 리비안 관련한 8조 납품된 것도 뭐 어느 업체가 납품마냥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냥 엘지엔솔을 쓰게 되잖아요. 네. 네. 지금 공장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게 새로운 업체가 뭐 신제품 뭐 뭐 40시리즈 그러니까 46시리즈 배터리를 사려고 하면 네. 누구랑 사겠습니까? 누구 걸 사겠습니까? 어차피 엘솔 것도 뭐 별로 비싸지도 않고 공장도 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미래가 쭉 열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하나하나 쌓인 레피테이션들 네. 뭐 우주에도 납품하게 되고 옵티머스에도 조금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다시 업사이클이 올 때는 진짜 잘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우주에서 전기를 쓰는 거는 예전에는 연료전지를 많이 썼거든요. 네. 수소. 음. 그러니까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씻고 가가지고 거기서 연료전지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료전지 기술이 뭐 배터리 성능 개선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근데 원래 배터리를 그러니까 어디에 써요?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어디에 썼었고 그럼 거기에 대체하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건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선 같은데 뭐 전기 쓸 일이 많겠지 뭐 이런저런 전자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당연히 전기 필요하겠죠 뭐 네. 면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 유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우주복 우주복 자체가 하나의 우주선이잖아요. 단순 옷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공급 장치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기기들도 예전에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은 좀 계속 경쟁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우주선이라는 데가 무게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트연료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좀 이거 배터리를 많이 쓰는구나 저도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납품했을 때는 그 우주복용 배터리가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달에 내려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 차 네. 걔도 휘발유대에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배터리 싣고 다니는 그런 차로 돼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고온이나 저온 혹은 뭐 저압 뭐 이런 거 이제 잘 작동이 되는 그런 게 이제 핵심이겠죠 뭐 우주에서 그쵸 네. 하여튼 앤솔이 스페이스엑스에 납품을 한다는 거 소식 첫 번째로 전해 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트럼프 관련한 뉴스들 계속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까 코인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코인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 미국 관련한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듣다가 네. 그 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되게 거래 파트너로서 무슨 정치를 거래하듯이 한다. 나한테 돈을 주면 이제 그만큼 뱉어낸다 그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네. 굉장히 또 힘을 주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 트럼프가 되면 코인 쪽 가지 않겠나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미국의 정치자금 후원하는 슈퍼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슈퍼팩은 이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는 데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이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이 왜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지만 여기에 그 막 리플을 비롯해서 코인 거래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명단 순위를 보면은 거기 후원 명단 순위와 트럼프의 주요 공학 순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를 보면은 아 트럼프가 뭘 할지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만 한다면은 네. 굳이 코인을 사지 않을 이유는 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누가 또 슈퍼팩에다가 좀 돈을 많이 냈나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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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샌즈 호텔 네. 라스베가스 카지노 샌즈 그룹의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와이프 아내가 그 지금 그 부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뭐 특별히 직함이 좀 애매합니다. 뭐 자선가 정도로 알려져 있는 골수 이스라엘입니다. 이분이 트럼프보다 더 많이 냈어요. 어? 트럼프보다? 네. 아 본인도 내요? 본인도 낸다는 게 뭐죠? 트럼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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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머스크. 아 네 네. 제가 순간 이름을. 네 네. 그리고 머스크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테라비브에다가 미국 대사가 옮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내게 돈. 이전비용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냥 해. 네. 약간 요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란에 대한 강경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것도 이 슈퍼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약간 미치광이같이 생각하고 되게 극단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맥락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트럼프는 거래 중심으로 정치를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래 중심이라는 거에 그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가져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좀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현대차가 거의 10조 원을 들여서 전기차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조선비지가 보도한 게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공유한 문건에서 전기차 사업에서의 부진, 대량 판매 차종신차의 부재 새로 조성한 해외 공장의 가동률 재고가 내년에 해결해야 할 주요 경영 위험으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0조 6천억을 들여서 메타플랜트라고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IRA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어서 올해 말쯤 되면 전기차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IRA가 주로 감소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원래 기업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한테 배팅을 하지 않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IRA 보조금의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그 내연기관 차를 이기는 게 아닐 거다. 어차피 내연기관 차는 서서히 사라질 거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에 발목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IRA 보조금만 줄어도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파기 정말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테슬라는 이전에도 보조금 없을 때도 전기차 팔던 데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IRA, NH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IRA 폐기를 바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보조금이나 공제 혜택을 줄이는 거는 또 금방금방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의 저력은 또 뭐가 있냐면 이빨 없으면 잇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EREV 만들고 있는 거리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라인의 효율성, 전환 유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기차, 요새 전기차 잘 안 팔리니까 그냥 하이브리드로 라인을 늘리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얘기할 때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를 때는 라인업이 잘 돼 있는 때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고 또 이제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좀 잘 돼 있다는 점은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에다가 좀 세게 10조짜리 공장 쳐놨는데 여기서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부분들은 또 계속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신형 팔리세이드하고 베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는 잘 팔리는 차는 맞는데 이 제일 잘 팔리는 라인은 아닙니다. 그 산타페 아니면 투싼 이런 데가 제일 잘 팔리는 라인이고 펠리세이드가 잘 팔리긴 하지만 베뉴가 좀 적당히 팔리긴 하지만 대형 SUV, 소형 SUV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업사이드가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가운데 쪽이 좀 많이 팔리는군요. 네, 거기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겁니다. 대형은 뭐 외국 다른 데들이랑 경쟁이 좀 심해서 그런가? 예를 들면 뭐 미국 포드나 뭐 있는데도 다 그 풀사이즈 SUV는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힘든가?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여튼 현대차에 미국 하여튼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조금 어두운 구름이 낀 거 아닌가 이런 정도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예전 대우조선 사진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예전 대우조선이요? 욕포조선에서 봐서 대우조선인데 우리 젊은 트럼프. 언제적이야 이게? 대통령 되기도 전인가? 한참 옛날. 저 때도 머리 색깔이 참 예뻤네요. 그렇죠. 이게 98년도라고 합니다. 1998년도. 왜 왔어요? 그... 그...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왔다? 네, 네. 그때 부동산 투자 쪽으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와서 저 여의도에 무슨 트럼프 월드, 대우 트럼프 월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죠? 네, 네. 아, 맞아요. 그리고 요트를 한번 발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트? 네, 요트인데 요트로 사용할 배영 선박을 발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참... 그래가지고 다들 요트로 쓴다고 그렇게 큰 배를 주문을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진 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는 분명히 아닐 거고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그... 이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은 있지만 존색트라고 192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여기서 미국 안에 이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가 돼야 되고 미국 선원이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근데 군함이라는 게 이제 미국을 지키는 배니까 걔네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군사적으로 이거는 제가 압권에서 좀 방송을 하려고 따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미국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 해군정보국 기준입니다. 10만 GT, 그로스톤, 그러니까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톤 정도, 10만 그로스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몇 톤이냐? 2,325만 GT 미국은 10만 230배? 네, 230배. 근데 심지어 그 배를 해외에서 만들 수가 없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배를 고치려고 보면은 조그마한 조선소들이 좀 미국에 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역구에선 난리가 납니다. 존색트 푼다 그러면. 네, 거기도 또 나름의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걸려있으니까. 엄청 심각합니다. 조선소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선소가 하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자재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미국 드라마에도 종종 나와요. 정치 드라마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조선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거기다 맡기자라는 얘기가 그러면 한국에 MRO를 맡기는 게 단순히 MRO를 맡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유지보수를 하려면 도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조선소에다가는 다 신조 건조를 하도록 하려면 유지보수를 그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크가 없으니까요? 도크가 없으니까. 유지보수를 한다고 거기서 도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새로 군함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거라도 빼내는 겁니다. 존색트 때문에 거기 안에서 밖에서 군함을 만들지는 못하니 유지보수하는 내라도 빼내야 거기서 좀 새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오션이 조금 더 적극적이긴 합니다. 이게 미국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했고 호주조선소도 좀 인수하려고 좀 논의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 한 4만 통 규모의 군수 지원함 창정비 사업 먼저 수주를 했고 그런 게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마린솔루션이라고 정기선 씨가 대표이사하던 유지보수 전문회사 있거든요. 의외로 거기는 주가가 많이 안 흘렀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조선소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왜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통화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또 기후, 걱정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네 일감 준 거 알지? 라는 얘기 아니겠냐. 아 뭐 내놔라? 도와줘서 고맙다 잘해보자가 아니고 알죠? 우리가 일감 준 거 아시죠? 우리 청구서 이따 보낼 거니까 일감 준 거 잘 기억해두세요.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다. 하는 해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뭐 걱정이 또 하나. 조선은 어쨌든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아마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들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고 여기에 대한 청구서를 뭘로 내밀 거냐? 아니 청구서 이것저것 내밀면 나는 그거 주면 좋겠어요. 뭐야? 공물도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이런 콩물, 두유 미국인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놔라 할 때는 우리는 그냥 공물도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국산 서리태로 만든 검은콩 있죠? 그걸로 만든 두유인데 이거를 보시면 다른 첨가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천일염, 그 다음에 콩, 물, 끝 무슨 감미륜, 어쩌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래서 맛이 아주 진짜 진해. 이건 그냥 바로 콩국수 때려봐도 됩니다. 아주 진한 서리탈 콩물, 두유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간 스테비아를 좀 넣어서 조금은 그래도 단맛을 좀 달달하게 해놓은 게 스테비아 들어간 말차 저는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입에는 좀 맞을 수 있죠. 근데 반드시 흔들어 드셔야 됩니다. 워낙 그냥 갈아서 넣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거 뭐죠? 식이섬유 식이섬유 이것도 근데 맛이 좋아요. 그때 막 불만 많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맛이 이러냐고 이거 맛있어요. 근데 서리탈 콩물은 너무 진하더라고요. 꾸덕한 무슨 저 그린 요거트 먹는 느낌이야. 이거 진짜 맛있죠? 이건 조금 더 부드럽네. 마시기 편한데 이게 이제 식이섬유 가득 비움 두유고 진짜 진한 거는 서리태 콩물 두유 그다음에 좀 약간 달짝지근한 게 말차 콩물 두유 입맛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뭐 준다고요? 아 공물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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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링크 마련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가셔서 정상회담할 때 테이블에 올리면 되겠네요. 특히 좋은 게 트럼프는 술을 안 마셔요. 원래 전통주 내놓잖아요. 네. 전통주를 줄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그냥 두유 주면 됩니다. 옛날에는 막 콜라 먹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그럼 이제 의전비서관님이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콩물도감 콩물 두유로 한번 트럼프도 대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정도 하고 우리 권수른 팀장님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